안녕하세요. 텃바딘입니다. 제가 다육이를 키워보고 싶어요. 다육이 엄마 되고 싶어요. 라고 했더니 귀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 기대됩니다.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번째 크다란 화분 아이스박스 열었어요. 뭔지 모르겠지만 다칠까봐 위에 신문으로 포장하시느라고 고생 엄청 하셨을 것 같아요. 와 짜잔 와우 이게 다 뭐예요? 엄청 많아요. 이거 제가 너무 좋아서 말이 잘 안나옵니다. 제가 이거 한개 한개씩 다 열어보려면 시간 엄청나게 걸릴 것 같아요. 일단 너무 궁금하니까 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제가 혼자 다 풀었습니다.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. 지금 보니까 22개에요. 박스 2개에 22개가 정상스럽게 포장되어서 왔습니다. 제가 이름도 모르고 다육을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지도 잘 모르는 저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잘 키워야 할텐데 부담도 엄청 됩니다. 이름표도 다 달고 왔어요. 저는 이름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이름표를 안 달고 왔다면 어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이럴뻔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이름표를 다 달아주셨어요. 너무 예뻐요. 저는 이름은 들어본게 없습니다. 전부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. 다행히 마왕이라는건 들어본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아이는 많이 본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색감이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안 예쁜게 하나도 없어요. 너무너무 예쁘고 아 수련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. 그런데 이 감사함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아 잘 모르겠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? 와 너무 예뻐요. 화분도 예쁘고 보내주신 분의 정성이 가득 담겨서 저에게 함께 왔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표현해주신 분을 위해서 잘 키워서 저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저도 나눔으로 보답하는 텃밭인 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키워야지 잘 키웠다고 소문이 날까요? 일단은 제가 오늘은 너무너무 좋아서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. 다음에 하나하나 오 얘는 이렇게 예뻐요. 이런 게 예뻐요. 이렇게 각자 각자 소개하는 날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약간 업돼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많은 선물이 저한테 도착했습니다. 텃밭인 다육이 부자 됐어요.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으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저에게 사랑을 나눠주신 딸기네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